2019년 12월 17일 스타동 공부방송 넘버버는 지금은 오토마 시대에 가진 것 같아요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신발 벗고싶다 무슨 소리야? 얼굴 움직일 소리 나는데? 따끈 따끈 여러분 여기는 예전에 노숙자가 사라지는 흔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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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Essen? 저 früh 소리 좀... 여기서 진짜 누워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건물 구조가 바로 옆에 건물이 또 있거든요 그 옆에 건물이 딱 붙어있어서 어떻게 창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밖에 놔봤거든요 창문이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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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둘째 또치즈가 어떻게 되세요? 또치즈가 어떻게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배터리가 많다 전화번호부 목록이 없습니다 녹음파일 목록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가 개통이 필요함이라고 적어져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끌게요 괜히 이걸로.. 괜히 그러니까 이거 끄겠습니다 아셨죠? 어둠고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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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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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단지기는 좀 그렇고.. 여기 있잖아 사이언 맞잖아요 사이언 뒤에 뭐 있다 찾았다 찾았다 나 안됩어 또 빙게 아.. No! No! Please no! 나와! 또 오그로 꾼다! 또 오그로 꾸라! 또 오그로 꾸라! 또 오그로 꾸라! 내가 만졌나..? 내가 만졌나..? 단지기는 좀 그렇고.. 여기 있잖아! 이렇게ological에 속도는 못 담아보자 잠깐만.. 이걸 좀 두거나 eher.. 혹시 나 기억해요? 나 뭐 좀 하나도 모르고 싶다 그때 여기 누구 있었지? 지금 누구랑? 바보 얘기를 줄게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사람이 다 같이 있었지라 아저씨 나와있지라 여기 누가 있었어? 나트라고 나트라고 아멘 소리들린다 얘들아 집중해라 소리들리잖아 집중해 사운드드말고 집중하기 담배가 별로 효과가 없는거 같은데..? 기훈이.. 여러분들 아까쯤에 그 망자가 아니야 그러면 니 휴대폰 갖고 장난친 사람 너야? 다시 한번 쳐봐 그러면 니 휴대폰 갖고 장난친 사람 너야? 다시 한번 쳐봐 점심 미술 안 되겠다.. 와.. 배터리가 안 되겠다.. 방폭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되겠어요 지금 폰 찾다가.. 이게 방폭되겠어요 지금 폰 아까 거울 확인할 때도 없었어.. 잠깐만 농부님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알림 설정 까지